10만원 10만원 100만원 왜 100만원은 이유가 뭐야? 얘 키 크어 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시잖아 그 그 그 남자들 그 얘가 100만원이야? 남자애들 키 조그만 애들 없어 그 거기 있음 거기 그 그 그거 거기 예쁜 애 갖고 여기다 이렇게 아시잖아 거세운 세상에 그럼 오늘은 3개를 먹는지요?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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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마리야 더 있는 거 아니야? 다 찔 수 있어? 네 찌겠지 아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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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100만원 주고 사면 1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? 네 뭐가 있습니까? 재미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3일 됐어 4일 됐어 이제 아 그래요? 이제 4일 됐어 아아 언제 얼마 안됐어 얘 언제 얼마 안됐어 따끈따끈한 신상입니까?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요 야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그니까 맨날 제목을 밥은 먹고 다니냐 그니까 야 밥은 먹고 다녀야지 아니 그 유튜브를 보니까 완전 틀이 딱딱이냐 야 이거 100만원 주고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유 이선